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도 3시간 반이 지난 뒤에야 인근 지방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. 용의자들이 탄 차량이 수도권을 빠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검거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걸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여현규 기자입니다. 경찰이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한 건 사건 발생 1시간 6분이 지난 지난달 30일 새벽 0시 52분. 하지만 전국 경찰에 공유되는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등록한 건 4시간이나 지난 새벽 4시 53분이었습니다. 납치 사건의 경우 차량의 지역 간 이동을 파악하는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CCTV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치부터 늦어진 겁니다. 경찰청 매뉴얼에도 명확히 기재돼 있는 절차입니다. 경찰 간 공조도 늦었습니다. 피해 여성이 납치된 건 29일 밤 11시 46분. 서울 관내에 긴급 수배령을 내린 건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뒤였습니다. 이미 용의 차량은 납치 55분 뒤 경기 용인터미널 사거리를 지난 걸로 확인됐습니다. 또 경기청과 인천청, 고속도로 순찰대 등에 공조 요청이 간 건 3시간 반이 지난 4시 23분 이었습니다. 통상 지방경찰청 등에 공조 요청을 하면 길목마다 검문을 하는 등 도주 차량을 차단할 수 있는데 늦어진 겁니다. 수사망을 뚫고 대전 대청대 임금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새벽 6시쯤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. 사건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수배 차량 등록과 지방청 간 공조가 늦어진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관할서인 수서경찰서 서장과 서울 경찰청장은 모두 다음 날 아침 7시를 전후해 첫 보고를 받은 뒤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는데 이때는 이미 피해자가 숨진 뒤였습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 SBS 여영규입니다.